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완료가 됐고 계약 기간은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다 울산에게는 감사하고 다만 울산과 K리그 팬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3월에 감독을 뽑을 때는 제시마 씨와 카사스가 두 명의 후보였습니다 근데 제시마 씨는 국내 체류 문제가 컸고요 카사스는 의지가 높았으나 이라크 축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협회 간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홍명보 감독과 감독 후보 두 명을 6월 달 임시감독을 하면서 정한 상태였는데 이때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화상회의까지 심지어 이 3명의 감독과 진행을 한 다음에 대면 인터뷰를 앞둔 상태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맡아서 전력강화위원회를 거치고 한 거냐 아니면 안 거치고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법률 검토도 거쳤다 법무팀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녁 11시경 외국인 두 명의 감독을 만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홍명보 감독이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먼저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서 본인이 감독을 결정할 때 첫 번째로 줌 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줌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5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했다 아무래도 그 5명의 위원들은 정혜성 위원장 제외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과 줌 미팅을 했는데 최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그너포엣 홍명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를 또다시 소집해서 내가 만나봤더니 어떤 감독이 더 좋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혼자 하겠다 그리고 바그너포엣 홍명보 3명 중에서는 이임생 이사가 스스로 결정 다른 미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가 될까 봐 법무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법무팀의 조언을 받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외부에서 외국인 감독의 추천을 받았지만 더 이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고른 명단을 존중하려고 더 이상 외국인 감독의 추천을 외부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그너포엣 홍명보 3중에서 골라야 되니까잖아요 골라야 되니까 포엣과 바그너는 내가 생각했을 땐 별로야 그러면 이제 홍명보가 제일 괜찮아 이러면서 뽑은 거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임생 이사의 생각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제일 좋을 수는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나보다 좋은 감독들을 우리 대표팀이 후보에 고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진행을 했다면 감독을 다시금 이제 후보도 추리고 어차피 엎어진 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냐 더 좋은 감독 찾을 수 있는데 어거지로 바그너포엣 홍명보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홍명보니까 이렇게 간 거다 일단 그것부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제 일정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만났고 일단 내부에서의 평가는 일단 좋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내부 평가가 좋았는데 이제 이것부터가 이제 그 얼마나 지금 그 외부적인 것들을 신경을 쓰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뽑은 거 아니다 한국 KFA의 철학 그리고 게임 모델을 바탕으로 홍명보 감독을 평가를 했더니 그 뭐 용맹하고 주도하는 빠른 그 슬로건에 맞는 감독을 찾았고 거기에 홍명보 감독이 맞더라 어떤 거냐 홍명보 감독은 라볼피아나를 씁니다 비대칭 스리백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의 측면과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간 창출을 잘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테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킹 및 콤비 플레이를 잘 만들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수 밸런스와 기획 창출도 좋았고 근거가 어떤 거냐 울산이 K리그에서 활동량이 높지가 않은데 이것은 경기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아르헨티나도 활동량이 적은데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활동량 안 적어요 아르헨티나는 왜 전체적인 활동량이 낮게 나오냐면 메시가 안 뛰니까 한 명이 안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없이 10명으로만 측정을 한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엄청 뛰면 그게 아르헨티나의 힘이에요 메시는 안 뛰지만 메시가 이제 활동량이 적으니까 안 뛰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면서 공간 창출하고 미친 듯이 뛰면서 수비 대신 메시 대신 뛰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의 팀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활동량이 적은데 우승했어요 울산도 활동량이 적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뭐 이임생 이사가 축구를 잘 보겠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과 전무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축구협회와 연관되어서 우리 상황도 잘 파악하고 일을 같이 하기 쉽다 이것도 홍병보 감독의 선택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그 내부의 그 평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리더십이었습니다 왜 리더십이냐 우리 대표팀이 외국인 감독 밑에서 기강이 안 잡혀있다 기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두 외국인 감독을 보고 기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국내 감독을 선호하는 그 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한국 감독이 있어야 기강이 잡힌다 위계질서가 너무 없다 물론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말이 좋아서 그 방임 축구 자유롭게 해라 그게 문제지 사실은 외국인 감독이라고 해서 기강을 안 잡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해 이러겠어요 그냥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홍병보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했었던 슬로건 원 스피릿 원 골 원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사실 외국인 감독하고 국내 감독하고 본인들이 안 나눈다고 하면서 계속 나눠요 외국인 감독을 보고 클린스만과 벤투도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벤투 감독도 봤을 때 우리는 선수들의 기강을 못 잡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 사례를 보면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벤투 감독만 봐도 국내 감독만큼이나 국내에서 거주를 했고요 벤투 감독이 그 다음이 벤투 감독 밑에서 우리 대표팀이 엄청나게 엇나가거나 클린스만 때처럼 엄청나게 내부에서의 다툼이 있거나 그랬진 않았죠 월드컵 끝나고 나서는 잡음이 나왔지만 그런 잡음이 우리가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런 편은 또 아니었어요 이것도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가 이런 기강 때문에 국내 거주 때문에 이거는 클린스만 때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감독을 잘못 선임해서 이게 문제가 냈던 거지 외국인이라고 해서 기강을 못 잡거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국내 거주를 모두 다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K리그 선수들을 봐야 된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K리그 선수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벤투죠 벤투가 정말 계속 K리그 경기장에 오면서 계속 우리 선수들을 봤어요 근데 K리그 선수들을 봐야 되니까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 감독이다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본인들이 좋은 것만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드리냐면 파격적인 조건 이게 약간 그 지난번부터 지도자 협회 거기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외국인 감독이 한국 감독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느냐 왜 외국인 감독이 더 대우를 많이 받느냐 그래서 이임생 위원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최종 후보 3명 모두 나는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명보 감독도 나를 만날 때 절차상 온 거냐 나를 잘 평가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고 나도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 일단 정몽규 회장에게 모두 나는 권한을 받았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결정한 것도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하고 이제 계속 뛰어놀려는 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 감독과 연봉도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했다 결국 이 말은 포엣과 바그너와 이제 홍명보 감독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연봉을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이 역대 최고 이제 뭐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그냥 그 자유 경쟁 시장에 놔뒀을 때 벤투가 더 많이 받을까 홍명보가 더 많이 받을까 바그너가 더 많이 받을까 홍명보가 더 많이 받을까 국내 감독들이 더 많이 받을까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받아요 더 잘하니까 실력으로 봐야죠 본인들이 그 말하는 평등 평등하게 봐야 된다 왜 외국인 국내 감독 나누냐 평등하게 보면 당연히 외국인 감독이 더 많이 받습니다 실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실력 좋은 감독들이 외국으로 오기 때문에 연봉을 더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로 올 때 연봉을 조금은 더 높여서 오잖아요 그 정도 메리트는 있어야 오죠 그게 협상인 거고 그게 이제 우리 협회가 줄 수 있는 메리트인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왜 외국인이 더 많이 받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좋은 것만 이 뭐 지도자 협회 및 이거에 동의하는 그 국내 지도자들이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이 좋은 것만 동등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러면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외국의 트렌드를 가져오고 본인이 본인이 이제 뭐 훈련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외국의 트렌드에 맞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돈이 더 많죠 많이 받을 수 있죠 왜 그거를 뭐 동등하게 받으려고 왜 우리는 무시해요 그래 놓고 정작 감독 선임 이유는 외국인 감독을 보니까 외국인 감독들은 기강을 못 잡아서 외국인 감독들은 국내 거주를 안 해서 정작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차별을 해서 외국인 감독은 이래서 안 돼 돈 받을 때는 왜 외국인보다 우리가 돈 못 받아 본인들 좋은 대로만 얘기한다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감독을 선임한 이유 외국인 감독들 그러니까 바그너와 포획보다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면서 아시아게임 동메달 올림픽 동메달 울산에서 K리그 우승 K리그 감독상 지도자상 이런 거를 받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런 상을 받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보면 외국인 감독들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안게임 동메달 올림픽 동메달이 허더스필드 이끌고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 가는 것보다 성과로 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박은호 감독만 봐도 그 성과 올림픽 동메달봐 아시안게임 동메달보다 우위에 있는 성과죠 그래서 외국인 감독들보다 성과가 좋았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다 그리고 9월부터 3차 예선하는데 외국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소집할 때 선수들 단합하여야 됩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 9월부터 3차 예선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외국인 감독은 선수 파악해야 되고 이거 정혜성 위원장이 정확하게 아 2월달에 전력강화위원장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바로 경기가 있는데 우리 선수들을 파악한 다음에 3월에 바로 경기를 해야 돼서 국내 감독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월에 임시였죠 6월에 임시였죠 그 다음에 9월까지 왔는데 본인들 문제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9월까지 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없대 이러면은 그냥 영원히 국내 감독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 A매치가 되게 종종 있어요 3월 6월 이번에 9월 10월 11월에 있는데 그럼 애초에 외국인 감독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한국 축구가 올바르게 가려면 3차 예선 때문에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길게 보고 이 감독의 철학이 우리 대표팀에게 흡수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클만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바로 당장 앞에 엄청나게 중요한 미친 그런 경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선수들의 스쿼드를 봤을 때 3차 예선 때문에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유가 약해요 월드컵을 보고 가야 되는데 3차 예선을 보고 가야 된다? 이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지 않은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죠 전술적인 얘기 하면 포엣과 바그너의 축구 철학이 너무 강했다 너무 이제 명확해서 우리 한국 축구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도 이제 벤투 감독처럼 중원에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포엣 감독 이겠죠 포엣 감독은 롱볼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 이런 이제 축구를 한다 그게 이제 우리랑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최종 후보를 포엣으로 만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런 그 전술적인 부분 정도는 포엣 감독 실제로 그리스에서도 보면 앞으로 보내준 다음에 달려들면서 압박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한 3, 4경기만 봐도 눈에 보여요 굉장히 명확해서 포엣 감독도 근데 세컨볼 싸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만들어가는 축구를 선호하는데 그런 축구를 포엣 감독이 하지 않는다 마지막 최종 후보를 만나러 갔는데 전술적인 기조가 안 맞는다 라는 게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 전에 사실은 최종 후보를 정할 때 그렇게 걸렀어야 되고 그 이임생 이사가 더 이상 후보를 받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후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전술적인 기조가 안 맞는데 후보를 안 받고 포엣 마그너 홍명보 했는데 아 전술적인 기조가 다른 감독들은 운이랑 안 맞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후보를 결정할 때 애초에 제대로 된 기준 제대로 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만나러 갔더니 우리의 전술 기조랑은 안 맞더라 그리고 바그너 감독은 하이프레싱을 좋아하는 감독 바그너 감독은 기본적으로 클록 감독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클록 감독의 개겐프레싱을 따라가는 감독이거든요 이런 축구 철학을 존중하지만 과연 하이프레싱 철학이 우리에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나 중동을 상대할 때 너무 올라가서 압박하는 게 맞을까 분명히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그너 감독의 축구를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달려들고 위험할 정도로 약간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그너 감독은 더 명확해요 포획 감독보다도 더 명확한 축구라기 때문에 바그너 감독의 축구를 사실 한 경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달려들면서 하는구나 밸런스보다는 조금 더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뒷공간이 날 때도 있고 위험성을 가진 축구구나 알 수 있는데 최종 후보 만들어놓고 만나러 가놓고 아 만나러 갔더니 이건 안 맞아요 포획도 마찬가지고 바그너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면 감독 후보에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이 감독 후보에 어쨌든 올려놓고 만나러 가기로 했으면 전술적으로 안 맞으면 다른 감독을 알아봤어야죠 근데 이제 뭐 이임생 이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전력강화위원회에 존중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외부에서 더 이상 추천받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을 하려고 포획, 바그너, 홍명보 세 명이 됐는데 전술적인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억지로 그냥 간다 전력강화위원회를 내가 존중을 하니까 감독들의 기조가 안 맞지만 그냥 만나러 간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세 명 중에서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독의 후보가 정말 많았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을 꼭 뽑아야 된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K리그에서 울산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적인 스타일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울산이 빌드업 기회 창출 1위다 만들어가는 거 잘하지 않느냐 홍명보 감독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통 어떤 전술가라도 어떤 분석관이라도 그 팀의 팬보다는 어떤 팀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팀에 대한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해요 이거는 무리뉴 감독이와도 똑같아요 본인의 이제 그 좋아하는 팀에 대한 전술은 그 팀 팬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마 울산 분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합니다 라고 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가는 축구를 절대 잘하는 감독은 아니고요 K리그에서도 답답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라볼피아나 비대칭 3백 좋은데 라볼피아나는 어떤 거냐 4-2-3-1 전형 혹은 4-3-3 전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4백이니까 중앙 수비수가 좌우로 벌려주겠죠 그러면 3백이 돼요 그러면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는 유럽에서 잘 안 써요 라볼피아나도 옛날 이제 흐름에서 있던 전술이라 물론 지금도 쓰는 감독들이 있지만 일단 트렌디한 전술은 일단 아닌데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 많이 써요 라볼피아나 많이 쓰고 풀백을 높게 올리고 그러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원톱 그 밑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4명의 선수 벤투 감독도 초반에 라볼피아나 쓰다가 부임해서 그때쯤에 라볼피아나가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라볼피아나가 약간 힘이 빠지고 라볼피아나가 트렌드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도 초반에는 라볼피아나 쓰다가 라볼피아나를 아시안컵 끝나고부터 안 썼죠 기성용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그랬는데 어쨌든 라볼피아나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일단 뭐 만들어가는 축구 측면을 넓게 벌리고 어떤 틀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겠으나 이제 이 축구가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그러니까 틀은 알겠는데 이 틀에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했다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타로우의 인터뷰가 있는데 아타로우가 이제 어떤 인터뷰를 했냐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른 팀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축구를 내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울산에서는 플레이의 약속 혹은 세세한 디테일까지는 없다 그래서 선수들끼리 잘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 세밀한 디테일은 울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일본만큼 세밀하게 만들어가진 않더라 라고 아타로우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선수들이 가장 잘할 거니까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다음에 풀백을 높게 올린다 이 틀은 알겠지만 절대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하는 감독은 아니다 그렇다면 포엣과 박은어 전술적으로 우리의 기조랑 안 맞는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무조건 이 포엣과 박은어 안 맞으니까 홍명보 한 명만 남았네 한 명만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감독을 더 골라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전술적으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나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단기간의 결과보다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관성을 위해서 시간을 줄 거다 그리고 최소한 유럽에서 코치를 두 명 데려올 거다 그래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득을 시키지 못하는 얘기들인 거죠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한다 뭐 축구협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랑과 격려가 그냥 자동으로 오는 줄 알아 마음에 안 들면 많은 사랑과 격려가 없는 게 바로 프로스포츠죠 그게 프로스포츠인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랑과 격려 그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든 게 축구협회다 그리고 돈이 없다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스노우볼이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의 스노우볼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뭐 3월달 6월달에 제대로 감독을 못 뽑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간이 촉박해서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어쨌든 얘기를 한 건데 본인들의 잘못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감독도 제대로 못 데려오고 계속 뭐 임시 감독으로만 가고 시간이 없어서 국내 파 감독을 가야 되고 하는 건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랑과 격려 는 꽁으로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 이임생 이사가 오늘 앞에 나와서 이제 대표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임생 이사도 이제 앞에서 그냥 욕먹는 역할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제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 성과가 포엘씨나 바그나보다 홍영보가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임생 이사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임생 이사전에는 또 정혜성 위원장이 비판을 받았었고 앞에서 그냥 욕먹는 사람들만 일단 있어요 앞에서 욕먹는 사람들 그 이면에는 우리 축구협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우리 축구협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결과물로 나오면 그 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욕먹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와서 그걸 보고하는 사람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임생 이사의 지금 뭐 브리핑도 똑같다 사실은 이임생 이사도 뭐 비판을 당연히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받겠지만 우리 축구협회가 더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축구협회에 있는 특히나 뭐 고위층들 정봉규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한국 축구를 사실은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놀랍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런 특출난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막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가 뭐 유소년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운 좋게 나온 건데 이 아주 큰 대운을 이렇게까지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